비틀스 펑킬인데? 후차거나 우기고창? 봉봉이 굴린데이 지금 동굴 방패 뒤에 없어 방패 뒤에 없어 카칸있다 들어왔다 동굴 방패 뒤 방패 뒤 열린다 앞에 앞에 붙었다 붙었다 뭘 봐줄게 오우 무슨 블레이드 승자 야 카칸 좀 집에 카칸 아 놀랍다 오우 이거 뭐야 개 비싼 가보자 이리로 빠지나요? 빵캠 깨주세 나나야 그냥 흰개 빌까? 오우야 흰개 빌까 그냥 시기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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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발 어디로 위에서게 개시 따라왔나 따라왔나 위에서 있다 위에서 따라왔나 힝게 위에 마! 개시키야 마! 도란 나니 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아 야! 아이바이 인게! 아이바이 인게! 뭐야? 오? 오? 자 그냥 달린다 달린다 앞에 연막 가고 달린다 커버! 오! 오! 왜 이렇게 덮친다고?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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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CO 레펠인데 CO 레펠 있는데 CO 레펠인데 아 시X 채광 열렸네 채광 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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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들어왔어 수건 어디서부터 다행이다 아래에 내려서 스파고 올게 로바 10팩 와 앞에 중격렬 맞았어 수건 맞았어 수건 맞았어 서툴려 수건 맞았어 충격캠 맞았어 아 못 잡았어 완전..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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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남고는 미친분 여섯 발이다 하나 잡을 때 하나 잡을 때 B 갔다 이거 1 4 1 1 1 2 2 2 2 1 1 1 2 2 2 1 2 2 박물관 들어오려고 그래 박물관 뒤에 들어오려고 그런다 몽타랑 같이 라이벙 결려 나 내려온다 라이벙 터득이 있니 아 못 잡았어 위에 스피아 뒤에 있대 아 네벙에 몽타 몽타 타고 쏟아 쟤 또 많이 때렸거든 임팩트 던져 그냥 박물관 안있어 한 명도 있을 것 같은데 위에는 안오나 보게 위에는 안오나 보게 위에는 안오나 보게 다자부짓을 병 열렸다 위에는 안오나 보게 야 지금 황당하네 뭐야 철조박기 소리가 안나 맞네 아 불타왔어 한 대 못봐 어까비 가기 밟맘 워 한 팝을 명소가 될거야 팝도를 진짜 잘 싸운 랩이야 임팽이 아비발발밤 오우 1불대 1불대 올 것 같으면 말해봐 아래에서 올라가줄게 아래 보고 있다가 1불대 레펠 화장실 1불대 레벡 1불대 어휴 쟤 미니 1불대 HP 1 HP 1이다 갑뱅 끝났을래? 아직 HP 1 있다 3불대 빠져 사이트로 빠져 안 빠져 레벡 1불대 들어간다 비aines 나랑 비 언니 1불대 1불대 2불대 2불대 형 후배내 B2에 둘 1불대 나이스 나이스 가만있을게 모텔 하나 더 가만있을게 얘네 연결한다 샤워실 연결한다 나카사운드인데? 노목 하나 흰개 올라간거 봐 엠병이 봐줘야 돼 내가 노목 봐줄게 얘들 신경쓰기 하고있어 나 흰개 좀 볼게 내쉬한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노목 흰개 올라간거 조심해 흰개 올라간거 같아 조심해봐 거기에 스모크 붙어있고 외벽에 맞붙어 여기 안다 창원 CC북도였어 여기 밑에 안다 여기 밑에 안다 여기 밑에 안다 여기가 열었어 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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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야 기둥이 하나 아이방 하나 주방기둥 주방기둥이 하나 저게 아이방 레페 타줄까? 아이방 하나 있어 아이방이랑 흰개 아이방이랑 흰개 레페 타줄까? 내가 힘을 봐줄게 야 저게 안다 여기 기었어 얘들아 어 내가 안다 뭐? 여기 기었어요 여기 여기 기었어? 나 아이방 봐줄게 아이스 야 기둥 빠졌다 기둥 빠졌다 아이방만 아이방 아이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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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왼쪽에 맬레스 아이방이네 아이방이네 서로 해봐 해본다 나 내려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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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나이스 나이스 내 방패트 있다 야 타고 2층 잡아야되거든 방패 잡아줄게 기둥해 기다려봐 나 내려가는 중 어? 이거 이제 없어요 내가 방패트 했어 어? 차고 2층 있어 차고 2층 있어 차고 2층 있어 나 1층 준비돼 야 뒷땅 복도로 쏴줄래 한번 나 푸시하게 기업자 있는거 같거든 지금 쏘면 말해 쏘면 말해 타고 도로니 해줄게 기다려봐 나 어? 기다려 차고 2층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기다려 야 라운드 좀 알아 0.5키나 올라온거 조심 오십쇼 나 능력에다 드론 내려줄게 나 드론 없다 그냥 앞으로 갈래? 나 로밍에다 내려볼게 나 로밍에다 내려볼게 어 스캔츠를 막혀있다 이거 깨봐 야 이거 앞으로 가자 야 하바테로 놔둬라 어 엠비 지금 냉장고 흐려 엠비 냉장고 흐려 야 나 혼자 해봐둘게 나 이쪽 가볼게 나 정맨으로 갈게 엠비 냉장고 복도 조심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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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냉장고는 없어 냉장고는 없어 복도 방패지했다 화이팅 방패지 있는거 이거 야 시작해봐 세탁기 야 세탁기 구석에 붙어있다 야 방뒤에다 엠비 복도 하나 방뒤에다 방뒤에다 야 복도 하나 봐야 돼 복도 하나 하나 크래비 냉장고 흐림 예악 그럼 크래비 냉장고 휘 웅 한반대 라운반대 라운반대 에잔디라 라운반대